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자, 베쌤의 입시교실 자, 매년 선생님이 시리즈로 찍고 있고요 자, 올해도 역시 돌아왔네요 드디어 2020 입시에서도 이제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됐고요 선생님도 그에 발 맞추어 자, 돌아왔습니다 자, 입시교실 쭉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이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입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애들아, 지금 이 시대가 결국 전략의 시대야 이 정보의 홍수 수많은 케이스들 이 것들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이 파도를 헤쳐나갈지 그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입시의 끝까지 필승전승 압승해 그날까지 파이널까지 선생님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할까? 여기가 어디야? 그래 입시 전략의 제일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특히 오늘은요 의치계열을 지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선생님의 큰 틀에서의 관점은 의치계열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 동일해 메커니즘은 동일해 디테일한 사례들, 디테일한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큰 틀에서의 관점은 동일하니까 의치계열을 지망하든 아니면 긴가민가한 친구든 아니면 아, 나는 의사는 아닌데? 자, 이런 친구든 상관없이 이 마음가짐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입시의 시작은요 정말 냉정하게 이제 내 정시 지원선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시는 정시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입시 체제가 그런 걸 어떡하니?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2020학번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정시가 기반 베이스로 깔리는 거는 누구나 똑같아 이제 뭐 수시 올인, 정시 올인 이런 올드 트렌드, 올드 패션드 한 그런 유치한 그런 발상들 좀 하지마 자, 내가 정시 지원할 거, 수시 지원할 거를 똑같이 고려를 하면서 내가 시험을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보기로 볼 시험을 고민하지 말란 얘기야 자, 그 볼 시험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까지가 내가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명확하게 내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전형에 무슨 시험을 보겠구나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밸런스들의 조절이 그 다음 상담이 될 거고 입시 교실 내용이 될 거고 정리하자 자, 내가 어떤 시험을 볼지가 첫 번째 상담의 내용이고 첫 번째 입시 교실의 주제고 어떤 시험, 어떤 전형을 볼지 그리고 나선 그 입시, 그 전형별로 밸런스, 학습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 그게 두 번째 입시 교실의 내용이 될 거야 세 번째는 밸런스까지 정했다면 그 밸런스들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아, 그래? 네 학습 시간에 대략 한 20% 정도 10% 정도를 논술에 투여하겠다고 수능에 투여하겠다고 수능 수학에 투여하겠다고 이 디테일한 수능 수학인지 논술 수학인지 국어인지, 영어인지, 탐구인지 이 디테일한 밸런스까지 맞춰진 다음에 학습 전략이 마지막 내용이 되겠지 자, 그 시리즈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계열별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 시리즈를 쭉 따라오면서 아, 나는 여기에서 이런 마인드를 먹어야 되는구나 내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팩트폭력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플 거야 선생님이 칠 거거든 자, 여러분들 좀 아프지만요 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이겨내십시오 자, 선생님 칠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시작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입시교실의 내용 느낌 왔니? 계열별로 내가 바라보는 학교의 레벨 그 층별로, 레이어별로 선생님이 그걸 조금씩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시리즈의 맨 처음은 일단은 냉정하게 내 정시지원선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틀은 잡아야 돼 큰 틀 정말 디테일한 틀은 그래, 우리 6평, 9평 정말로 대박 터질 거야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는 건 맞는데 그래도 큰 틀은 잡고 가자고 오케이? 자, 시리즈 어떻게 펼쳐질 건지 대충 느낌 왔죠? 그 큰 틀에서 내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바라보고 가겠군 정말로 6평, 9평에서 내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접고 그 다음 최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내가 택하고 염두에 두고 가야겠구나 또는 이런 극단적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아, 내가 3수, 4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내 인생은 무조건 의대다 뭐, 내 인생은 무조건 치대다 내 인생은 무조건 한의대다 의대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나는 의대면 돼 무조건 의대면 돼 에서부터 지금 제일 밑에 제주대 의대, 고신대 의대 동국대, 경주의대 이 정도가 의대 최하 라인이겠지 자, 이런 말 막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자, 어, 어, 어 아유, 나도 모르게 자, 모르겠다 나 이미 끝났다, 야식 여기까지가 마지막 의대라면 이 의대면 돼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 내 그런 의대 갈 바에는 나 그냥 차라리 좀 매이저 공대를 갈래 나 의대 근데 의대 그냥 탑10 인서울의대라 부르죠, 보통은 자, 이 탑10 아니면 나 안 갈래 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점수별로 또는 내 마음가짐별로 나는 3수, 4수, 기한별로 그 마음가짐은 전략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 그 모든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좀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라인은 내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라인을 지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기 상황, 자기 마음가짐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마음가짐 있지 자기가 얼마나 기간을 둘 건지 의대에 대한 그 집착, 내 고집 내 신념, 확신은 어디까지인지 인서울의대 아니면 아니면 의대면 다 돼 무조건 의대만 뭐 이런 느낌 또는 기한별로 내가 재수를 각오해서라도 3수를 각오해서라도 이 내한테 남아있는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 내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수많은 가짓수가 펼쳐지겠지 그 수많은 가짓수의 기본 그 가짓수를 나누는 케이스를 나누는 그 선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물론 2019학번들입니다 2019학번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야 선생님이 논술을 담당하고 있어 학습에 있어서는 자 이 상담 단계의 마지막 학습법에서 선생님이 논술을 얘기를 해주겠지 자 논술을 결국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친구들은 이런 디테일한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하나하나 집어줄 거야 근데 논술을 담당하지만 결국은 입시에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한테는 나는 논술 선생이지만 학생한테는 결국 나는 입시 선생의 한 명이기에 그 학생의 입시를 책임집니다 이 친구들은요 사정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다 강남권 학생들이긴 해 사실 강남권에서 선생님이 만났던 그리고 정말 친했던 마지막까지 좀 슬펐던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자기 마지막에 논술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정씨가 좀 정씨에 구평 이후에 정씨에 좀 자신도 붙었겠다 뭔가 이렇게 좀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논술을 놨다가 좀 망한 케이스긴 해요 좀 학생별로 좀 스토리들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건 뭐 차치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지금 우리 우리 2020학번이 될 우리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들의 라인 얘기만 하자 뭐 내가 썰 풀면 끝도 한도 없다 얘들아 얘네들 진짜 뭐 사연들이 다 구구절절해가지고 근데 어찌 됐든 정씨까지 나랑 정말 투닥투닥 싸우면서 끝까지 고민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요 자 내가 특히 선생님 정말 한두 명 보겠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봐요 내가 지금 1년에 만나는 친구들이 몇 명이겠니 근데 그중에 정말로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왜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친구들을 골라온 거야 어떤 친구들인지 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래 시험 잘 봤지 시험이야 다 잘 봤지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 모든 건 상대적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 느낌이 거꾸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어떠니 이게 뭐니 당연히 원점수야 얘들아 뭐 느낌 오죠 이게 당연히 원점수고요 이때는 국어가 좀 어려웠어요 그죠 이때 국어 많이 어려워서 86이어도 1등급 뜬 거 봐 당연히 그랬겠지 자 이 친구 등급이 이제 1등급 자 여기는 2등급이야 우와 c 2등급 한국사는 그냥 보지 맙시다 한국사는 뭐 의미 없어요 그래 영어도 영어도 큰 의미 두지 말자 영어도 큰 의미 두지 말고요 뭐 알아서들 하세요 뭐 등급 맞아와 한국사는 뭐 4등급 안에만 들어와 자 영어도 그래 그래 지금 뭐 1등급들 쭉인데 뭐 어쨌든 1은 맞아 오길 바라고 뭐 삐끗해서 2등급이라도 어쨌든 길은 있어 근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 수학이 2 뜨면 답 없다 자 일단 첫 번째 수학이 2가 뜨면은 답 없다 수학은 무조건 1등급 자 기본 전제를 제일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자 수학은 무조건 1등급 근데 수학이 지금 96 아니면 92 간혹 97 이런 것이 진짜 좀 전국에 98 이런 거 몇 명 있어요 자 그러지 좀 말고 자 96을 맞아와라 자 지금 내가 하는 이 캐스트는 뭐 의치계열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의치 대생이 되기 위해서 정시 지원 라인선을 제일 먼저 잡아주고 있는데 일단 96을 맞아와라 96 96 96 하나 틀리라고 하나 틀리는 것까지 용서해줄게 92가 되는 순간 위험해져요 위험합니다 이 친구 92여가지고 이 친구 92여가지고 지금 선생님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자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의사가 꾸미면 나 이거 좀 나 이거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꾸미면 하나는 지르자 하나는 지르자 그래 마지막 제주대 의대 질렀어요 자 그래 이거는 그래 선생님이 각 레이어별로 계층별로 선생님이 정말 한 명씩을 뽑아온 거야 이 한 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 감이 올 것 같은 그 한 명씩을 뽑아왔는데 이 친구는 뭐냐 의대를 노리지만 정말로 아쉽게도 의대를 못 가는 그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국에 어떤 의대도 못 간다 어떤 의대도 못 가는 그 1등 어떤 의대도 못 가요 얘는 92가 뜨는 바람에 얘는 힘들어져 의대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96까지만 허용합니다 자 두 개 틀리는 바람에 두 개 틀리는 바람에 자 이건 힘들어 특히 두 개 틀리더라도 과학이 퍼펙트하면 오케이 인정이야 과학이 퍼펙트하면 인정이야 근데 이 친구 하나씩 틀렸어 수학 두 개 과학 하나씩 틀렸어 그러면 의대는 빠이빠이 안녕 어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수학 두 개 과학 하나하나 이건 의대 못 가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물론 다른 것들도 뭐 영향이 있지 근데 메이저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일단 어찌됐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영어 한국사 알아서 하라고 나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없어 자 여기까지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수학 탐원 탐투에서 일단 네 개 틀리는 순간 빠이빠이 어디도 못 가 말도 안 되지 마 의대 얘기도 끄리지 마 어디서 말도 안 되게 팩트폭력하자고 자기 냉정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내가 그 이상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 현실을 봐 두 개 하나하나가 자신이 없으면 보지도 마 그냥 자 얘네 마지막 의대도 못 가요 이거 무슨 숫자인지 알아 무슨 숫자인지 알아 추합이야 근데 104번 떴더라 얘 60번까지 돌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어떤 의대도 못 가는 점수야 마지막 의대를 못 갔으니까 마지막 의대가 제주대 의대 고신대 의대 동국대 경주잖아 그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못 가면 어떤 의대도 못 가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얘는 경일에 치대도 못 가네 만약에 92여도 수학 두 개여도 얘가 퍼펙트하면 용서가 돼 그러면 카바 칠 수 있어 어느 정도 카바 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틀려버리는 순간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정시 지원 라인선 지금 내가 명확하게 잡아주고 있어 얘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대도 못 가고요 치대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광대 치대예요 이거 원광대 치대 원광대 치대고 얘는 최초합인 거 맞아 얘는 최초합 그래서 얘는 최초합이고요 최초합으로 붙은 게 이제 원치를 원광치를 원주 아니야 원광이야 이거 원광치고요 뭐 혹시나 혹시나 해서는 던져봤다 원광치고요 그러면 이거 최초합인데 어찌됐든 의대는 못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위의 친구는 뭔가요 자 여기까지 내가 라인 잡아줬어 이 밑으로는 안 돼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정시 지원 라인선에서 자 의치대는 이 위입니다 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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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아 의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지원 라인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자 어떤 정도냐 얘보다 얘에 비해서 수학이 어찌됐든 간에 기본은 갖춰졌잖아 사실 수학 100점 96점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수학 100점은 자 원점수 기준에서 100점은 이거 이거는 저기지 100분인 거 알죠 100분이 100분이 선생님 진짜 친절해졌다 요즘 자 어 요즘 정말 내가 좀 쇼크 쇼크를 먹이 쇼킹한 일이 너무 많았어 우리 친구들 그래 내가 더 친절해질게 내가 더 초심으로 돌아가자 선생님 진짜 요즘 더 친절해져야 된다는 마음이 막 드는데 어찌됐든 100분인 거 아시죠 자 이게 어찌됐든 99가 뜬다는 건 뭔 소리인지 알겠니 자 92로 가는 순간 4%로 떨어지잖아 뭔 소리야 100점은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거 알지 사실 그 정도의 명수는요 위에서 뭐 그냥 끝나요 뭐 한두 개 학교에서 끝나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100명 200명 수준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뭐 뭐 의미 없어요 의대의 정원을 생각해봐봐 자 그런 어떤 수치적인 거 생각해보면은 결론 그래 수학은 한 가까지는 문제없어 근데 두 개가 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럼 한 개까지는 돼 오케이 기본은 됐어 근데 이거 충분 조건 아니야 필요 조건인 거 알죠 자 이제 과학으로 넘어와야 돼 2순위야 2순위 2순위 근데 얘와 얘는 지금 어? 원점수가 똑같아요 원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 이게 지금 현재 입시체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죠 선택에 따라서 너무나 유불리가 갈려버리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탐 선생님들이 얘기 많이 해주실 테니까 저는 그 현상의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국 내가 이게 어떤 과목인지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되게 조심스럽긴 해 근데 대충 느낌은 알 거야 대충 다 알잖아 어디서 다 들어봐서 알잖아 자 2019학번들 뽑았던 2019 입시에서 자 특히 문제가 됐던 과목이 이제 물리 같은 과목이 물원이 좀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어 47인데 47인데 50이면 100인 거 맞지 100%야 100% 근데 47 하나 틀린 건 똑같은데 얘는 95가 뜬 거야 얘는 98이 뜬 거야 얘는 95가 뜬 거야 이게 다 달라져버려요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게 좀 지금 현재 입시체제에서 좀 많이 문제가 되긴 해 자 뭐 그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탐 선생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내가 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입시의 입장에서만 그냥 원칙론을 얘기해줄 뿐 그 이상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하겠다 어찌됐든 탐구가 그 다음 봐야 되고 자 하나 틀리는 것까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자 라인 잡아줬어 의대에 가기 위해서 우리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틀리자 여기까지 과학이 하나 하나 틀려도 어디 비벼 볼 순 있어 근데 수학 두 개 과학 하나 하나는 아예 안 돼 이거를 하나만 여기서 하나 틀리든지 여기서 하나 틀리든지 하나 하나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하고요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는 되게 위험해 두 개 두 개는 안 돼 느낌 왔어? 두 개 두 개는 안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금 선생님 뭐 했어 자 과학과 수학에서 일단 기준 라인선 잡아줬어요 자 두 개 두 개는 안 돼 자 수학이랑 과학에서 틀린 개수 얘기하자 수학이랑 과탐 과탐 두 개 합쳐서 두 개 두 개 틀리면 틀린 개수야 이거 자 지금 이해 됐니? 틀린 개수가 두 개 두 개면 안 돼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면 위험 간당간당 하나하나면 그래 오케이 이제 주요의대인지 인서울의대인지 그 구분을 그걸 이제 들어가자 구분이 고민 지원 고민 어디 갈지 이거를 고민하는 라인이 이거고 자 수학 하나 과학 하나라면 이제 이거를 고민하자 이거는 누가 고민하겠어 이 하나하나가 틀렸잖아 얘가 하나하나 틀렸고 얘도 하나하나 틀렸잖아 이제는 그거를 봐야지 얘는 그래서 인서울을 갔어요 근데 얘는 인서울을 못 가요 인서울이 어딘지는 알아?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서울이 어딘지는 아니? 자 의대 순위를 쭉 봤을 때 탑10을 우리는 인서울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서울 라인이야 얘는 인서울 어디? 서연성 울카고 한경이중 딱 10개입니다 오케이 서연성 울카고 한경이중 그래서 이 친구는 인서울 마지막 라인 막차를 탔어요 어디? 자 중대 한양대를 예비로 추합으로 붙은 거야 7번으로 붙었고요 2번으로 붙었어요 한양대 당연히 이제 한양대를 갔겠지 순천향의대까지 붙은 거야 자 이 지원한 뭐 히스토리 뭐 뒷얘기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결과론적인 얘기만 봅시다 얘는 다 붙었어 다 추합이지 다 추합인데 어찌됐든 마지막 인서울 마지막 라인 인서울 마지막 라인이라고 보면 돼 인서울 서연성 울카고 한경이중의 마지막 라인 그러니까 중대 한양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붙으려면 일단 하나하나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틀리시고요 국어를 좀 잘 봐야 돼요 국어 좀 잘 봐가지고 백분위가 백이 나왔잖아 아 선생님 저는 더 좋은 의대 갈 건데 어 수학에서 과학에서 과학에서 틀리지 마 오케이 어떤 라인인지 대충 느낌은 오죠 자 하나하나 틀린 게 기본적으로 갖춰졌어 선생님 저 이제 의대 노려봐도 되네요 응 국어는 어떻게 되는데 국어가 95가 뜨는 순간 2가 뜨는 순간 얘는 정말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주요 의대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야지 자 11등이 어디야 의대 11등 의대 11등이 이제 가천의대가 나올 거 아니냐 가천대가 지금 좀 많이 세죠 뭐 최근에는 그 몇 년 전만 해도 정말로 급부상했는데 최근 1, 2년은 좀 급부상하는 그 기세가 기운이 좀 꺾이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어쨌든 11등입니다 10등 그 바로 밑이야 그러면 그 밑에 이나 아주 부산대 경북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이 전남 그 다음이 전남 충남 지금 내 얘기 잘 들어 다시 돌려서라도 잘 들어 이게 라인이야 10등이 딱 인서울이면 11등이 이제 가천의대부터 시작해서 이나 아주 그 다음에 부산 경북 여기까지가 이제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죠 밑에 원주대도 하나 더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충남 여기 지방 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대 뭐 이런 학교들이 쭉 있지 자 을지대도 충남이랑 비슷하게끔 그 대전 지역에서는 을지대도 인기 좋잖아 이 친구는요 그래서 부산대 을지대 주요 의대라고 우리가 하자 그 마지막 의대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천향의대 을지의대 부산의대 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잘 들어 잘 들어 부산의대 아까 내가 몇 등이라 그랬어 자 가천의대 11등 이나 아주 12 13 그 다음에 14라고 14등 의대 순위 14 떨어졌어요 이게 딱 한 20위권에 걸리는 학교야 주요 의대 마지막 라인이라고 자 20위권이 아까 얘기한 가천의대 이나 아주 부산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충남 그 다음에 원주의대 을지 순천향까지 주요 의대 마지막 라인을 겨우 겨우 붙은 거야 순천향은 끝까지 안 되더라 242번인데 217번까지 돌았거든 얘 217번까지 똑같이 얘가 같은 입시였어 217번까지 돌았는데 예비가 72번이었던 얘는 당연히 붙지 근데 얘는 한양대를 갖고 이런 애들 빠지면서 이제 217번까지 돌았지만 그래도 얘는 안 돼요 242번이었으니까 겨우 갔어 겨우 22권의 끝머리 자 이렇게 정리하자 자 하나하나 틀리는 건 기본인데 자 이제 주요 의대와 인서울 의대를 구분지어 보니까 그랬을 때 얘는 주요 의대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하나하나 틀렸으니까 그래서 수학과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하세요 수학과학 라인부터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하나를 틀린다 자 그러면 뭐다 하나하나를 틀린다 주요 의대냐 인서울이냐 이거 두 개 중에 둘 중에 고민을 하자고 근데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자 세 개가 틀리는 순간 자 아 내가 의대를 마지막 라인까지 내려가야 되겠구나 이거 을지 순천향의 그 밑을 본다고 정말 마지막 의대들을 봐야 되는 마지막 의대 얘는 마지막 의대들 의대면 간다 뭐 요정도 느낌 마지막 의대 얘는 주요 의대로 그러면 얘가 20위권이고 얘가 10위권이야 이거 이거와 이거를 고민을 하는 그 정도 라인이라고 자 선생님 지금 라인 잡아주고 있어 그러면 자기 입시의 전략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 정시지원선부터 잡으세요 주요 의대 20위권이냐 아니면 인서울 10위권이냐 요거를 고민하는 라인이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가요 아예 안 틀려야 이제 탑 메이저 서현성 울카고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하나를 틀렸으면 자 국어가 아무리 퍼펙트해도 자 10위권 10위권 마지막 한경 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연계 연계가 되면서 이제 과학이 안 틀리면서 이제 서현성 울카고의 라인까지 탑으로 진입하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그러면 대충 느낌은 오니 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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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모든 입시 전략의 계획 수립 전략 수립의 그 첫 단추 뭐다 정시지원 선을 잡아보자 결론이야 지금 이 한 문장만이라도 이해하시면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거에 어떤 느낌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자 두 개 두 개 수학과학을 봐라 수학과학을 보는 게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 이게 일단 갖추어져야 되는 필요 조건이다 수학과학을 보자 수학과학에서 두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는 순간 그래 의대 빠빠이 두 개 하나 또는 하나 두 개 즉 수학과학에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를 틀리는 순간 어 이거 어 의대 간당간당한데 그 마지막 의대들은 좀 노려볼 만하겠다 국어에 따라서 여하가 여부가 결정나겠는걸 하나하나가 틀리는 순간 수학과학에서 하나하나가 틀리는 순간 뭐다 자 그래도 의대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국어에 따라서 10위권을 볼 건지 20위권을 볼 건지가 결정이 나겠다 하나하나를 틀리는 순간 얘와 얘가 그랬지 하나하나 틀리고 국어를 가지고 10위권이냐 20위권이냐가 결정이 나는구나 여기서 아예 안 틀려버리면 아예 안 틀려버리면 솔직히 수학 안 틀리는 거는 수학 안 틀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학을 안 틀리세요 하나빵계 하나빵계면 수학 96 탐구 50 50을 맞으면 자 이제 탑 서현성 울카고 한번 한번 비벼봅시다 한번 비벼봅시다 자 자 여기에서 이제 맨 자 뭐 사실 맨 위까지 가면 연계연계가 돼야지 근데 이제 수학과학으로 이렇게 기준선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어가 그 디테일을 결정할 거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대충 느낌 오신 거 맞니? 여러분들 너무 모르더라 이 기본 러브 기본부터 지금 챙겨가자가 1편의 주제였어요 자 1편 시작했으니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우리 같이 자 쭉 2020의 그 끝까지 이 길을 걸어봅시다 이거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의학계열이 아닌 다른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일이야 자기가 어떤 정보망 어떤 선생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알아내 어떻게든 알아내 선생님한테 일일이 다 상담 게시판 메가 게시판 카페 네이버 카페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알아내서 어떤 공학계열 뭐 의학계열 뭐 한의계열 뭐 다 상관없이 뭐 치대 뭐 어디 뭐 자연과학계열 아 다 상관없어 어찌됐든 간에 그 입시계열 분문 정시라인선부터 잡아주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 입시에 필승전승 압승의 그날까지 자 선생님이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우리 멋있게 시작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